이모님들은 만약에 이렇게 4명 있으면 반장을 누구를 보고 싶으세요? 이렇게 4명 있으면 반장을 누구를 보고 싶으세요? 어려운 질문인데. 4명이라는 거에 본인이 포함돼요? 제가 이거 한 번. 혹시 모르니까. 내가. 당연히 준우겠지. 그럼 준우 빼고. 반장으로서 이 사람이 좀 괜찮을까. 손가락질 하시면 돼요. 저희는 눈 감을게요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친구들하고 저하고 4명이서 3분을 보고. 그래 그래 두 눈을 빼고. 3명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눈 떠도 돼요?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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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한. 아 감사합니다. 아. 이모님들의 소중한 한 표. 제가 미우새 새로운 반장으로서 제가 책임지고. 여기는. 예전에는. 아. 요즘에서 그래도 상민 씨 담으로. 아. 제가 슈퍼주니어가 희철 스페인이거든요. 진짜 나 옛날 노래도 알고 있었어. 슈퍼주니어의 유우를 좋아한다니까 노래를. 커즈아 캔스탑딩킹 맞추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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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뻘çe kila Medicine Legends 챙겨 볼까? 아유. 지 urge 립 kat Zapie 덕 CA가 초 musical 식어. 하하하하. 오. teaser Candaceゃ Люб recognized. 그거 누구. 선대 목사도 잘하시는데. 압무 와주시면 안 돼요. 잘하시고. 화나 가라 와라 가라. 와. 와라 가라. 와. 오오오오오오obyl 야 consonants.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가. 오우. 그럼 봤잖아 강철 부대에. 한잔에 한잔에 한잔에. 그러면 가수 김정민형 알죠? 터프가. 김정민형이 한잔에 한잔에. 김정훈형. 여러분 인허케잇. 오우. 별이 팍 올라온다, 이봐라. 따로도 흥난다. 장 못 잡았다.